치과 위생사 제3회 기출 유형문제 2교시 14번 문제입니다. 바스법에 대한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이게 바스법이라고 하는게 치아 면을 닦는다기보다는 치아랑 잇몸 부위에 인접된 부위를 닦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치주질환 예방효과 이것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기를 보면 2번 잇몸마사지효과 3번 잇몸에 있는 염증의 완화 4번 치은열구 내의 치면세균막 제거효과 그리고 5번의 치주조직의 건강회복능력유도처럼 바스법의 장점은 모두 잇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14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